어서오세요. 진짜 얼마 된 유튜버 유니언메이드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그 빈티지들의 우리들이 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빈티지들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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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성격 따라간다. 오늘 주제를 그걸로 잡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크허버스 한번 해볼게요. 동의하시죠? 오케이 콜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 나쁜사람 아니니까 따라오세요. 가만히 있어보자 빈티지의 운명은 주인 성격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엄청 막 귀한 레어야 근데 바로 금매로 올라와 버려. 급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에요. 내가 이 물건을 사랑하면 급전인 상황이 오면 안 돼요. 뭐 말해 자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다급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여기 적어놓은게 있는데 빈티지의 운명은 또 이런게 있습니다. 또 대박 물건이야. 사자마자 바로 인스타로 자랑질하고 블로그 SNS에다가 자랑질해. 근데 바로 팔아버려요. 아니면은 바로 환불해버려요. 그게 뭐야 그게. 허용심이죠. 내가 진짜 이거를 원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려고 산 거예요. 오로지 포스팅하기 위해서 산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이것도 중요한 얘기에요. 또 다른 어떤 다른 빈티지의 운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에... 뭐 물건 사서 연구하는 사람. 뭐 물건 뭐 이렇게 막... 막 일본에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분해하고 막 쉿밥 막 이런거 분해하고 막 디테일 연구하는 사람. 주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저희 구독자 중에서 뭐 데밀 그... 그분도 그렇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 제작에 위해서 참고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디자인이나 그런거 할 때 영감을 받기 위해서 직접 만져보고 뭐 사진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은 사서 경험해보는 사람. 그리고 꼼꼼히 파악하는 사람. 디자인에 의해서. 뭐 그런 빈티지의 운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운명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보자. 빈티지 운명이란게 그... 주인을 잘 만난 경우. 주인을 뭐 잘못 만난 경우에는 진짜 아무리 뭐 좋은 옷이라도 나랑 어울리지가 않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아니야. 안 맞아. 그럼 바로바로 막 팔아버리는 뭐 영원없이 막 순삭으로 그렇게 파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아무리 거지같은 옷이라도 내가 입으면은 글쌓하게 소화가 되고 언노운 인데도 뭐 어디꺼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즐기는 사람이 끝판왕이죠. 뭐 레어 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끝판왕이 아니라 언노운 뭐 그렇더라도 느낌있게 소화하는 사람. 그게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뭐 끝판왕이 뭐 따로 있나요? 아무리 뭐 좀 뭐 레어다 뭐 민트급이다 데드스타기라도 뭐 소장 좋지만은 뭐 입음으로써 빛이 안나는 사람들. 그게 되게 값어치가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는. 내가 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거지같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비싼 돈 주고 비딩하면서 막 영혼까지 막 끌어모아서 샀는데 내가 이걸 입고 왜 찌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물론 나도 안 어울리는 것도 물론 많죠. 뭐 그런 물건들의 운명은 바로 이제는 마켓으로 가죠. 중고 장터나 이런데 뭐 환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의 운명은 주인을 잘 만난 경우에는 진짜 즐기는 사람. 입고 빛이 나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은 아무래도 그 빈티지의 운명은 주인을 잘 만났다. 뭐 성격 따라가잖아요. 그 뭐 어떤 주인은 뭐 빈티지를 입고 마구 막 입는 사람 막 험하게 입는 사람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심조심 아니면 소장만 하는 사람 아니면 보관만 하는 사람. 그러다가 시세에 오르면은 뭐 되파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물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에... 뭐? 좀 전에 했던 얘기는 뭐 같은 얘기인데 빈티지를 돈으로 부는 사람. 이거를 재테크로 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것보다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고 구제를 그냥 어리숙한 놈 하나 걸려라 이런 심보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괜히 감성 후렵하면서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이 중고 분야가 하는 게 참 그래요 중고 자동차에서도 그래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가씨나 어리숙한 사람이 오면은 분명 중고차인데 시세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감원 이설로 막 새차보다 더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먹혀요 통하니까는 이런 의류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냐고 내가 말은 안겠습니다 물론 여기 구독자들 중에서도 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세차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엄청난 막 프리미엄이 붙어서 무슨 뭐 레어고 뭐 한정판이라서 뭐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고 뭐 그런 거면 모를까 옷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나이키 리셀 있잖아요 한정판 나오면 밤새도록 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즐기는 사람이 끝판왕이에요 뭐 이걸 대팔아서 시세를 차익을 노리고 그런 즐기는 거 말고요 입으면서 즐기는 거 말이죠 뭐 대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뭐 그렇게 즐기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도사가 된다면은 그것도 나름 재주죠 그것도 뭐 그걸로 해서 재테크해서 뭐 돈 버는 것도 물론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각자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가 말했듯이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즐기는 사람이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아까 했던 얘기 뭐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뭐 급매 내놓습니다 급전입니다 뭐 말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급해지면 안 된다 뭐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빈티지의 운명은 사람 주인 성격 따라갑니다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누구한테 가냐 누구한테 가냐 참 그게 재밌어요 참 그게 다 돌고 돌고 많은 수가 매니아들이 많지 않은데 누구 아이디가 그놈이 그놈이야 어디가서 어디 카페에서 아이디를 받고 온다 해도 또 그놈이 그놈이 다 알잖아요 국내는 시장이 좁아요 세계도 맞춰보고 이베이에서 저놈이 저놈이고 물건만 봐도 누군지 대충 다 알아요 다 이렇게 돌고 도는 이 좁은 시장에서 참 이 물건이 누구한테 가냐 누구한테 가냐 그 운명에 따라 그 주인 성격 따라간다는 게 참 그게 그것도 하나의 재밌거립니다 어쨌든 오늘의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끝판왕이다 뭐 레오고 자시고 간에 즐기는 사람이 끝판왕이다 뭔 말인지 알죠 진짜야 만두에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